한 주간 가장 간단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배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억대 기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지난 18일 대한적십사사에 코로나19 국복을 위해 1억 4,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4,498명의 팬클럽 회원들이 모금에 참여한 금액인데요. 팬클럽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자가격리자, 간염에 취약한 재난취약계층,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멋진 팬클럽은 난생 처음 봅니다. 임영웅 씨가 큰 사랑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다른 가수 팬은 험담하기 바쁜데 임영웅 님이 인성 좋으니 팬들의 마음도 아름답네요.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 힘을 보태준 임영웅 님 팬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효자 임영웅 뒤에는 든든한 팬클럽이 있군요. 어쩜 영웅 님 닮아서 팬클럽도 조용히 선행을 하네요. 영웅 님 팬들도 잘 뒀습니다. 와 영웅 시대 홍보가 별로 안 되었는데도 그 짧은 기간에 1억 넘게 모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영웅 님의 팬클럽 영웅 시대 5일 만에 억대? 이제 저희하고 기부 라이벌 되겠습니다. 라고 아이디 아미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 두 분이 경쟁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 씨의 팬클럽 영웅 시대 영웅 시대가 영웅입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데콜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